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어때요? 기분 좋아요? 오늘 괜찮아요? 오늘 좋아요? 선생님 오늘 좋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어떤 거 공부했어요? 우물한 개구리가 될 거예요. 공부했어요. 그렇죠? 우물한 개구리 좋아요? 안 좋아요. 우물한 개구리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많이 봐요. 뉴스 많이 들어요. 신문 많이 봐요.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건 안 좋아요. 세계 각국 나라의 삶을 이해해요. 알아요. 그리고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리고 경제 뉴스 잘 들어요. 정치 뉴스 잘 들어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아요. 상식이 풍부해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아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뉴스 열심히 들어요. 신문 많이 봐요. 알겠습니까? 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이해해요. 알아요.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과예요. 비월 확률이 높지 않아요. 우리 일기예보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부했어요. 그래서 비월 확률이 높지 않아 이것도 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쉬워요. 간단해요. 근데 몇 가지 단어만 새롭게 나와요. 비가 올 확률. 확률은 뭐냐면 어떤 일이 그렇게 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비월 확률이 높지 않아요. 이 응알라지. 비가 와요? 안 와요? 아마 비가 안 와요. 비월 확률이 높아요. 아주 높아요. 비 와요? 안 와요? 아마 비가 와요. 높지 않아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이에요. 확률이 높다. 높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올 확률은 확률은 100%예요. 여러분이 까겜 라쌍 한국에 올 확률은 100%예요. 이 응알라지. 모두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한국에 올 확률은 0%예요. 네. 100% 0% 이렇게 씁니다. 0%입니다. 이거 읽을 때 퍼센트라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퍼센트 되었고 눈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퍼센트 100% 0%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올 확률은 0%예요. 그러면 한국에 못 와요. 쩌바우적상한껍. 한국에 절대 못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올 확률은 100%예요. 이 응알라지. 떡과 쌍한껍. 모두 한국에 와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같이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준석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신문을 못 봐서요. 요즘 뉴스라고는 골치 아픈 것뿐이라서 저는 신문을 볼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공연 안내가 실린 면만 봐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볼만한 공연이 없는지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미치코 씨, 이 야외 공연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재미있겠는데요. 그럼 오늘 오후에 같이 갈까요? 저는 아무 약속도 없는데. 그런데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비가 오면 야외 공연은 취소될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아, 여기 일기예보가 있네요. 남부지방에는 오후에 비가 오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 구름만 많이 낀대요. 비 올 확률이 높지 않아서 괜찮겠는데요. 그럼 공연장 매표소 앞에서 조금 일찍 만나요. 관객이 많아서 늦게 가면 뒤에서 봐야 할지도 몰라요. 공연이 6시에 시작하니까 4시에 매표소 앞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들었어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준석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신문을 못 봐서요. 아, 요즘 뉴스라고는 골치 아픈 것 뿐이라서 저는 신문을 볼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공연 안내가 실린 면만 봐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볼만한 공연이 없는지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미치코 씨, 이 야외 공연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재미있겠는데요. 그럼 오늘 오후에 같이 갈까요? 저는 아무 약속도 없는데. 그런데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비가 오면 야외 공연은 취소될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아, 여기 일기예보가 있네요. 남부지방에는 오후에 비가 오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 구름만 많이 낀대요. 비올 확률이 높지 않아서 괜찮겠는데요. 그럼 공연장 매표소 앞에서 조금 일찍 만나요. 관객이 너무 많아서 늦게 가면 뒤에서 봐야 할지도 몰라요. 공연이 6시에 시작하니까 4시에 매표소 앞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들었습니까? 네. 대화 내용을 잘 들었어요. 먼저 오늘은 단어와 표현부터 먼저 할게요. 확률. 비올 확률이 높지 않아서 괜찮아요. 비올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다, 높지 않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확률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에요.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낮아요. 오늘은 비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구름이 많아요. 구름이 많아요. 비가 올 것 같아요. 비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매표소. 표를 파는 곳이 매표소예요. 표를 어떤 곳에 입장할 때 마우땅, 호치민, 호치민 박물관에 갈 때 무엇에 표를 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매표소 앞에서 빨 무엇에 표를 삽니다. 맞아요? 그 다음 보세요. 매표소는 어디에도 있어요? 영화관 앞에도 있어요. 영화 볼 때 무엇에 표를 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매표소는 표를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표 파는 곳이 어디예요? 매표소 어디예요? 많이 말해요. 매표소 어디예요? 저기예요. 저 옆에 있어요. 매표소 어디예요? 표 파는 곳이 어디예요? 아니면 뭐해요? 표 어디서 사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표 어디서 사요? 매표소 저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관객. 관객은 연극 등을 구경하는 사람이 관객입니다. 구경하는 사람. 연극 또는 공연. 공연은 뭐예요? 가수들. 가수들 나와서 하다. 노래해요. 그러면 공연을 선생님 보러 가요. 저는 구경해요. 선생님이 관객이에요. 가수는 관객 아니에요. 우리는 가수들 보러 가서 재밌어요 해요. 관객이에요. 따라하세요. 관객. 관객. 허이코 어려워요. 관객. 관객. 관객이 많아요. 관객이 많지 않아요. 쓸 수 있어요. 딸기. 음. 맛있어요. 딸기예요. 베트남의 딸기. 선생님 생각에는 거의 없어요. 그죠? 딸기는 약간 추운 산간지방에서 나나 봐요. 선생님. 베트남에 갔을 때는 딸기를 본 적이 없어요. 찌어 쌤도. 근데 선생님이 달랏. 달랏. 달랏에 갔을 때. 음. 이거 맞나? 달랏. 네. 맞아요. 달랏에 갔을 때. 어. 딸기 봤어요. 짤라부이. 반가웠어요. 그래서 딸기 사서 먹었어요. 맛있어요. 요즘은 아마 선생님 생각에 호치민이나 뭐 하노이의 큰 슈퍼마켓. 음. 큰 슈퍼마켓에. COT. 큰 슈퍼마켓에 딸기 있어요. 맞아요?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갔을 때는 달랏에 딸기. 음. 많아요. 음. 맛있어요. 딸기예요. 자. 딸기. 그 다음 보세요. 실패하다. 실패하다는 뜻을 이루지 못하다예요. 반대말이 있어요. 성공하다. 타임꽁입니다. 성공하다. 따라하세요. 성공하다. 실패하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계획이 성공했어요. 계획이 실패했어요. 쓸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계획이 성공했어요. 네. 계획이 실패했어요. 네. 실패하다. 성공하다. 성공하다. 실패하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해결하다. 음. 해결하다. 뭐예요? 자. 해결하다. 사건이나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입니다. 문제를 풀다. 문제를 해결하다. 그래서 음. 콩꼬 번데지 까. 이제 문제 없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네. 문제가 해결됐어요. 콩 번데지 커먼. 네. 지금 문제 있어요. 콩꼬 번데지. 네. 문제 없어요. 자. 해결했어요. 씁니다. 따라하세요. 해결했어요. 문제를 해결했어요. 네. 문제를 해결했어요. 음. 자. 문제를 해결했어요. 씁니다. 자. 이제 단어와 표현을 쓰니까 비월 확률이 높지 않아요. 본문을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볼게요. 이해해 보세요. 자. 준석씨.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다. 보다 뭐예요. 쌤. 음. 열심히 봐요. 선생님은. 열심히 봐요. 이렇게 음. 열심히 봐요. 어.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지금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보느라고. 네.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일찍 나오느라고. 신문을 못 봐서요. 신문을 보다. 신문을 못 보다. 신문을 읽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다빠오. 근데 신문을 보다. 많이 씁니다. 신문을 보다. 신문을 읽다. 쓸 수 있어요. 보통 신문을 보다 씁니다. 따라하세요. 신문을 보다. 신문을 봤어요? 네. 신문을 봤어요? 음. 신문을 못 봤어요. 선생님. 오늘 신문을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못 봤어요. 네. 신문을 못 봤어요. 음. 안 좋아요. 그죠. 신문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나오느라고 신문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신문 봐요. 네. 지금. 음. 지금 뭐예요. 지금 신문 봐요. 네. 그다음 보세요. 요즘 뉴스라고는 요즘 앞에 나왔던 말 있었어요. 요새 있습니다. 요새 똑같아요. 요즘 똑같아요. 요즘 뉴스라고는 골치 아픈 것뿐이라서. 골치 아프다 뭐예요? 머리가 아프다. 골치 아파요. 문제가 복잡해요. 그럼 어때요? 도도 머리가 아파요. 골치 아파요. 씁니다. 따라하세요. 골치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따라하세요. 요즘 뉴스라고는 골치 아픈 것뿐이라서. 머리가 아픈 것뿐이라서. 저는 신문을 볼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공연 안내. 안내를 하죠. 소개하다. 안내하다. 안내하다. 헝전. 공연 안내가 실린 면만 봐요. 선생님 보세요. 신문에 기사가 있습니다. 아티클라고 하는 기사가. 기사가 실리다 씁니다. 기사가 실리다. 그리고 신문은 못장, 하이장, 받장, 일면, 이면, 삼면 합니다. 일면, 이면, 삼면, 못장, 하이장, 받장. 알겠습니까? 일면, 일면, 삼면. 그래서 면이라고 합니다. 일면만 아니면 실린면만 봐요. 저는 요즘에 골치 아픈 뉴스 싫어해요.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공연, 헝전, 안내 그런 면만 봐요. 신문에서 그냥 간단해요. 아니면 가벼워요. 머리 아픈 거 싫어해요. 그래서 공연 안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봐요. 그 실린 면만 봐요. 알겠습니까? 따라하세요. 기사가 실리다. 일면을 보다. 신문의 일면은 제일 첫 장이에요. 신문의 일면 제일 첫 장입니다. 보세요. 이건 오늘의 날씨가 실린 면이에요. 오늘의 날씨가 실린 면이에요. 오늘의 날씨가 실린 면입니다. 알겠습니까? 텔레비전 뉴스 공연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실린 면이에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볼만한 공연, 보고 싶은 공연, 괜찮은 공연, 볼만한 공연은 괜찮은 공연, 좋은 공연 이런 뜻이에요. 볼만한 공연이 없는지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알아보고 싶었어요.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미치코씨, 이 야외 공연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야외 공연, 야외에서 하다, 밖에서 하다. 자, 옹아이. 밖입니다. 옹아이. 밖에서 하는 공연은 공연, 야외 공연입니다. 그래서 야외 공연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자, 따라하세요. 이 야외 공연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하세요. 이 야외 공연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노이띵. 유명한 가수, 가시 노이띵아. 유명한 가수들이, 우와, 짠이에요. 많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와요. 네, 재미있겠는데요. 어, 전라 하이, 전라 부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하세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재미있겠는데요. 음, 재미있겠는데요. 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짤라, 전라 부이, 전라 하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오후에 같이 갈까요? 네, 같이 갈까요, 꿈딘에? 같이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약속도 없는데. 네, 앰 라 콤코 꼬헨. 음, 지우나이 라 콤코 꼬헨. 아무 약속도 없는데. 앰 테나오. 네, 음, 어때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 아무 약속도 없는데. 네, 같이 갈래요? 같이 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준석이가 그러니까 미찌꼬가. 그런데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날씨가 안 좋아요. 네, 타이트에 콤또 안 좋아요.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지우나이 라 콤파. 네, 자이무아.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비가 오면, 네오 자이무아. 야외 공료는 취소될지도 몰라요. 취소되다, 휘보입니다. 따라하세요. 취소하다, 취소되다. 네, 쩌넨이고요. 취소하다, 휘보. 꼬헨, 휘보. 약속합니다. 취소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취소될지도 몰라요. 음, 비가 와요. 그럼 자옹아이, 밖에서 하는 공료는 취소될지 몰라요. 비가 오면 못해요. 그죠? 보세요. 잠깐만요. 아, 여기 일기예보가 있네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날씨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게 일기예보예요. 네, 뭐에 대해서요? 날씨에 대해서. 홈날 타이트에 태나오. 오늘 날씨, 응알말 타이트에 태나오. 내일 날씨 알려줍니다. 일기예보예요. 따라하세요. 일기예보. 일기예보. 일기예보 합조의 배웠습니다. 자, 일기예보가 있네요. 남부지방에는 오후에 비가 오는데, 서울, 경기지역은. 자, 남부지방. 남쪽. 네, 미앤남. 남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오는데, 서울, 경기. 자, 보세요. 여기가 서울, 경기지역이에요. 서울, 경기지역은 구름만 많이 낀대요. 비올 확률이 높지 않아서 괜찮겠는데요. 구름이 끼다 합조의 배웠습니다. 3권에서 배웠어요. 구름이 끼다, 안개가 끼다, 뭐뭐가 끼다 배웠습니다. 구름이 끼다, 구름이 많다 뜻이에요. 자, 서울, 경기지역은 구름만 많이 낀대요. 비올 확률이 높지 않아서 괜찮겠는데요. 비올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럼 지훈아이, 저희 무어 하이콘. 짤라 하이콘. 음, 짤라 콤. 아마 비 오지 않아요. 그죠? 아마 오지 않아요. 자, 그럼 공연장 매표소 앞에서. 쭉. 네, 뭐예요? 네. 매표소는 표를 판 곳 앞에서 조금 일찍 만나요. 관객이 많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많아서 늦게 가면은 뒤에서 싸워. 뒤에서 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네, 늦게 가면 안 돼요. 뒤에서 보면은, 음, 콤닌 터이 보이지 않아요. 가스, 일라 콤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만나요. 좀 일찍 가요. 그런 뜻이에요. 공연이 6시에 시작하니까, 네, 4시에 매표소 앞에서 만날까요? 6시에 밧도, 그러니까 4시에 갑니다. 만나요. 그러니까 좋아요. 음, 좋아요. 몇 시에 만나요? 4시에 만나요. 공연은 몇 시에 시작해요? 밧도 뭐죠? 6시에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했던 내용이 이해가 돼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이해했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준석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신문을 못 봐서요. 요즘 뉴스라고는 골치 아픈 것뿐이라서, 저는 신문을 볼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공연 안내가 실린 면만 봐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볼만한 공연이 없는지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미치코 씨, 이 야외 공연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재미있겠는데요. 그럼 오늘 오후에 같이 갈까요? 저는 아무 약속도 없는데. 그런데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비가 오면 야외 공연은 취소될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아, 여기 일기예보가 있네요. 남부지방에는 오후에 비가 오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 구름만 많이 낀대요. 비 올 확률이 높지 않아서 괜찮겠는데요. 그럼 공연장 매표소 앞에서 조금 일찍 만나요. 관객이 많아서 늦게 가면 뒤에서 봐야 할지도 몰라요. 공연이 6시에 시작하니까, 4시에 매표소 앞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응, 들었습니까? 응, 좋아요. 오늘 어디 가요? 공연 보러 가요. 가수들이 많이 나와요. 응, 재밌어요. 유명한 가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벨, 짝, 라, 딸, 람.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면 표값이 비싸요. 네, 비싸요. 선생님은 아마 못 가요. 비 올 확률이 높지 않아서 괜찮아요. 야외 공연이 취소되지 않아요. 후위보. 취소하지 않아요. 야외 공연에 비가 오면 취소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미찌꼬 씨는 신문에서 주로 어떤 면을 봅니까? 미찌꼬 씨는 신문에서 어떤 면을 주로 봐요? 어떤 면을 봐요?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미찌꼬 씨는 신문에서 어떤 면을 주로 봐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공연 안내가 실린 면만 봐요. 음, 골치 아픈 뉴스는 좋아해요? 아니요. 네, 골치 아픈 뉴스가 싫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공연 안내가 실린 면만 봐요. 네. 선생님은 어때요? 저는 그래도 헤드라인은 읽습니다. 음, 선생님은 보통 제목. 네. 제목은 보통 다 봐요. 네. 그러면 보세요. 두 사람은 오늘 오후에 어디에 가요? 야외 공연을 보러 갑니다. 음, 야외 공연을 보러 가요. 거기에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와요? 네. 네,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서울, 경기 지역의 날씨가 어때요? 구름만 많이 낀대요. 비가 와요? 비월 확률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비월 확률이 낮기 때문에,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런데 미찌꼬 씨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4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 일찍 만나요? 아, 늦게 가면 관객이 많아서 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찍 만나서 갑니다. 네, 일찍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매표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몇 시예요? 4시예요. 일찍 만나요. 왜냐하면 관객이 많으면 뒤에서 봐야 돼요. 그럼 뒤에서 보면 앞에가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찍 만나요. 네, 빨리 만나요. 그런 뜻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하겠습니다. 보세요. 뭐뭘 확률이 높다, 낮다, 있다, 없다 씁니다. 확률이 있어요? 응,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높아요? 응응, 확률이 낮아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연락을 안 해놓으면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응, 보세요.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보통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옹아이, 밖에 나가요. 네, 회사에 가요. 디콩디, 디지영 학교에 가요. 회사에 가요. 네,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까옹, 높습니다. 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다. 이 사람은 뭐예요? 담배를 피우다입니다. 담배, 후투어! 따라하세요. 담배를 피우다. 담배를 피우다.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아요. 따라하세요.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아요. 특히 어디에 안 좋아요? 폐에 안 좋아요. 그래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대요.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폐암에 걸릴 확률. 폐암은 뭐예요? 암에 걸리다, 병이 들다, 병에 걸리다 했습니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낮아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피우는 사람은 뭐예요? 반대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담배 피우세요? 네, 끊으세요. 안 좋아요. 그만하세요. 그만 피우세요. 연락을 안 해놓으면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장님은 설라번 바빠요. 연락을 안 하면 만날 확률이 없습니다. 만날 확률이 없습니다. 0%예요. 확률이 0%. 자, 확률이 0%면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100%예요. 확률이 있어요. 만날 확률이 있어요. 그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이라고는 뭐뭐뿐이다. 자, 예문 먼저 들어보세요. 내 방에 가구라고는 책상뿐이다. 지금은 나갈 수 없어요. 집에 사람이라고는 저 혼자뿐이거든요. 먹을 거라고는 라면뿐이니 라면이라도 먹어야지요. 네, 보세요. 뭐뭐라고는 뭐뭐뿐이다. 뭐뭐라고는 뭐뭐뿐이다. 뭐뭐뿐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뭐뭐라고는 뭐뭐밖에 없다. 뭐뭐뿐이다. 뭐뭐밖에 없다. 똑같아요. 찌뿐. 똑같다. 이거 다 찌의 뜻입니다. 찌. 근데 찌의 뜻인데 찌예요. 찌예요. 찌의 뜻입니다. 근데 밖에 없다. 푸딩. 뭐뭐뿐이다. 강딩.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근데 마실 거라고는. 마실 거라고는. 음, 차 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물밖에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 방에 가구라고는 책상뿐이다. 자, 이 방에 보세요. 가구가 책상밖에 없어요. 침대 없어요. 옷장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가구라고는 책상뿐이다. 네. 지금은 나갈 수 없어요. 콤디 장왈. 집에 사람이라고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라고는. 지 엠토이. 저 혼자뿐이거든요. 혼자나 몸밍입니다. 따라하세요. 혼자뿐이거든요. 태우고 따라하세요. 혼자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어요.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어요. 먹을 거라고는 라면 뿐이니 라면이라도 먹어야지요. 이거 뭐예요? 어, 라면이에요. 먹을 게 라면 뿐이니. 먹을 거라고는 라면 뿐이니 라면이라도 먹어야지요. 라면 어때요. 괜찮아요. 라면 맛있겠어요. 그렇죠? 네. 린털이나 젤랑 맛있게 보여요. 그런데 먹을 거라고는 라면 뿐이니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선생님이 비주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컴꽃 디엔 돈이 없어요. 돈이라고는 못잠동, 백동뿐이에요. 돈이라고는 못잠, 못잠닝원, 만원뿐이, 십만원뿐이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돈이라고는 모이닝토울, 천동뿐이에요. 뭐뭐라고는 뭐뭐뿐이에요. 라고 씁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돈이라고는 오천동뿐이에요. 돈이라고는 오천동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많아요? 친구라고는 한 명뿐이에요. 친구라고는 한 명뿐이에요. 한 명 토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단어 표현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보세요. 뭐뭐라고는 뭐뭐밖에 없다. 앞에서 얘기했죠? 찌가 뭐뭐뿐이다가 되지만 뭐뭐밖에 없다. 이 응엘라 종류와 똑같아요. 예문 들어보세요. 친구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니? 한국 노래라고는 알이랑밖에 못해요. 냉장고에 마실 거라고는 물밖에 없다. 음, 자, 보세요. 예문 보세요. 친구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니? 친구라고는 너밖에 없어. 근데 너 어쩜 그렇게 얘기해? 오, 찰나, 뭐, 슬프다, 섭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한국 노래라고는 아리랑밖에 못해요. 아리랑만 알아요. 이런 뜻이 아리랑뿐이에요. 한국 노래라고는 아리랑만 알아요. 아리랑뿐이에요. 아는 노래가 아리랑뿐이에요. 아리랑 노래 알아요?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은 잘 못해요. 잘 못해요. 한국 노래라고는 아리랑밖에 못해요. 냉장고에 마실 거라고는 물밖에 없어요. 자, 냉장고에 마실 거라고는 물밖에 없어요. 이건 뭐예요? 느엇물이네요. 냉장고 뚫라잇. 냉장고에 마실 거라고는 물밖에 없어요. 물만 있어요. 물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냉장고에 마실 거라고는 물뿐이에요. 네, 물뿐이에요. 물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물밖에 없어요. 물뿐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골치가 아프다. 네,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더덕. 머리가 아프다. 왜요? 왜냐하면 문제가 복잡해요. 네, 문제. 번젤라. 음, 설라, 복답. 복잡해요. 수용이 뉴. 생각을 깊게 해요. 많이 해요. 오, 머리 아파요. 오, 머리 아파요. 알겠습니까?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보통 결혼할 때 골치 아파요. 문제 많아요. 골치 아파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예문 들어보세요. 요즘 회사일이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저는 요즘 취직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 아픈 이야기는 그만두고 즐겁게 놉시다. 음, 자, 보세요. 요즘 회사일이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회사일이 많아요.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요. 네, 그다음 보세요. 저는 요즘 취직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취직 문제가, 음, 콩팔라던자. 간단하지 않아요. 푹 딱, 복잡해요. 그래서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요. 음,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골치 아픈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만두다, 그만하다, 끝나다, 끝내다, 골치 아픈 이야기는 음,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만, 그만, 네, 그만하고 즐겁게 놉시다. 네, 쩌이브이베, 즐겁게 놉시다. 골치 아픈 이야기, 음, 음, 그만해요. 그만두고 재미있게 놉시다, 즐겁게 놉시다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이 골치 아파요? 어, 요즘에 한국어? 한국어 골치 아파요? 어, 어, 그럼 안 돼요. 한국어는 재미있게 공부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면 음, 음, 안 좋아요.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단어와 표현,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름이 끼다, 안개가 끼다, 먼지가 끼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어제는 막더니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었네요. 안개가 많이 낀 날은 특히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해요. 테이프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음,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구름이 끼다, 되게 대표적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구름이 끼다. 자, 하늘을 보세요. 구름 많아요. 구름이 끼다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구름이 끼다. 이 끼다는 근데 허위 좀 안 좋은 뜻이 있어요. 네, 푸딩의 뜻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끼다, 이렇게 파란 하늘, 이 하늘은 지금 어때요? 음, 예뻐요. 전라댑, 예뻐요. 구름이 끼다, 이렇게 잘 안 써요. 구름이 많다는 쓸 수 있어요. 구름이 끼다, 나 이응, 나 허위, 푸딩. 부정적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하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름. 무슨 색깔이에요? 모우데나. 예, 검은색 구름이 많아요. 하늘 예뻐요, 안 예뻐요? 쩌이, 예, 안 예뻐요, 콩뎁단. 구름이 끼다, 짜클라삼, 뭐어? 아마 비가 올 거예요. 그럼 구름이 많이 꼈어요. 비가 올 거예요. 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본 것처럼, 여기에는 하늘이 어때요? 어, 뎁람, 예뻐요. 구름이 끼다, 음, 음, 허위, 푸, 허위, 잘 어울리지 않아요. 구름이 많다,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보세요. 어제는 맑더니,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었네요. 이 응알라지, 날씨가 타이틀 콩돈,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많다, 구름이 많이 끼었네요. 음,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짜클라삼, 뭐어? 비가 올 것 같아요.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맑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늘은 어때요? 날씨가 맑아요. 전라삼, 맑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끼다, 안 어울려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보세요. 안개가 많이 낀 날은 특히 운전할 때 껀턴, 조심해야 돼요. 안개가 많이 끼다, 알죠? 안개가 끼다, 그것도 좋지 않아요. 날씨가 안 좋아요. 운전할 때 삐, 특히 운전할 때, 음, 라이세야. 운전할 때 키, 라이세, 라, 껀턴. 조심해야 돼요. 파일 껀턴입니다. 테이프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테이프 알죠? 비디오 테이프도 있을 수 있고,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생긴 거, 맞나? 이렇게 생긴 거 있죠? 테이프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소리가 콩, 콩, 응애도 안 들려요. 먼지가 많아요. 비디오 테이프 똑같아요. 그냥 테이프, 방아. 테이플라 방. 테이프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음, 소리가 안 들려요. 콩, 님드와, 비디오 테이프는, 음, 안 보여요. 먼지가 많아요. 안 좋아요. 먼지가 끼다 씁니다. 따라하세요. 먼지가 끼다. 먼지가 끼어서 안 들려요. 먼지가 끼어서 잘 안 나와요.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단어와 표현 여섯 번째 이 부분은 저희가 공부했어요. 그죠? 자, 연습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세요. 보기와 같이 연습해 봅시다. 음, 자, 보세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어, 뭐뭐뿐이다 쓰려고 해요. 뭐뭐뿐이다. 가족이 몇 명이세요? 어, 자딩 바우니, 바우니에요. 몇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는, 음, 어머니 한 분 뿐이에요. 어머니 한 분 뿐이에요. 찌라메토, 어머니 한 분 뿐이에요. 음, 전라,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전부 몇 명이에요? 네, 음, 메, 그 다음에 엠, 두 명. 두 명 뿐이에요. 네, 두 명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한 분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는 100명 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뭐뭐뿐이에요는 찌, 그렇게 토이, 그런 뜻인데 가족이라고는 10명 뿐이에요. 이러면 좀, 음, 음, 음. 가족이라고는 한 명 뿐이에요. 가족이라고는 두 명 뿐이에요. 찰라, 이다. 조금이에요. 조금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뭐이니, 뭐, 뭐, 음. 10명이라든가, 뭐, 할 뭐, 20명이라든가. 이럴 때 쓰면, 음, 음, 안 어울려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음,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방에 어떤 가구가 있어요? 가구라고는 침대밖에 없어요. 한국 친구가 많아요? 아니요. 한국 친구라고는 한 명 뿐이에요.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양복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양복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운동 잘해요? 운동이라고는 수영밖에 못해요. 음, 자, 보세요. 뭐, 뭐 뿐이다. 또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뭐, 뭐 밖에 없다. 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연습 문제 어디에 있냐면, 음, 37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7쪽 하고 있어요. 뭐, 뭐 뿐이다. 뭐, 뭐 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뜻이 똑같아요. 자, 방에 어떤, 아까 보세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한 분 뿐이에요. 바꿔서.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한 분 밖에 없어요. 이 응렬아 좋냐고. 똑같아요. 네, 그 다음 보세요. 방에 어떤 가구가 있어요? 가구라고는 침대밖에 없어요. 침대뿐이에요. 똑같아요. 한국 친구 많아요? 아니요. 한국 친구라고는 한 명 뿐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네, 한 명밖에 없어요.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양복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양복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것 뿐이에요. 콩테, 음, 빌려줄 수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빌려줄 수 없어요. 그다음 보세요. 운동 잘해요. 운동이라고는 수영밖에 못해요. 수영만 해요. 할 수 있는 거 수영 뿐이에요. 수영밖에 못해요. 뭐야? 수영밖에 못해요. 운동이라고는 테니스밖에 못해요. 운동이라고는 달리기. 달리기밖에 못해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운동이라고는 달리기밖에 못해요. 운동이라고는 테니스밖에 못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찾아 알맞게 쓰세요. 뭐뭇이 끼다. 이거 끼다 뭐에 쓴다고 했어요? 구름이 끼다. 이 응렬하지. 비가 올 것 같아요. 먼지가 끼다. 이 응렬하지. 안 좋아요. 청소해야 돼요. 왜 빨리 좋냐. 청소해야 돼요. 뭐뭐가 끼다. 먼지가 끼다. 구름이 끼다. 안개가 끼다. 씁니다. 그런데 이 응렬하 허이 푸딩입니다. 조금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보세요. 나오다. 뭐뭐가 나오다. 이거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나오다는 얘기는 원래 자웅아이.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나오다. 텔레비전이 고장 났어요. 비홍조. 그런데 쓰었죠? 고쳤습니다. 텔레비전이 나와요. 이제 콩커번디지. 문제 없어요. 텔레비전 나와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만약에 비주 선생님이 나와요. 선생님이 출연해요. 텔레비전에 선생님이 나와요. 텔레비전에 유명한 가수가 나와요. 텔레비전에 한국 가수가 나와요. 지금 텔레비전에 한국 가수가 나와요. 텔레비전에 한국 가수가 나와요. 글 때도 쓸 수 있어요. 나와요는 뜻이 많아요. 그다음 보세요. 떨어지다. 떨어지다는 얘기는 원래 빗방울이 떨어지다 씁니다. 비가 오다. 물방울이 떨어지다 씁니다. 수엉.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다 씁니다. 그런데 원래 떨어지다는 뜻은 뭐도 쓰냐면 시험에 합격하다 있죠. 시험에 합격했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떨어지다는 얘기는 안 좋죠. 시험에 떨어졌어요. 안 좋아요. 그다음에 타다 보세요. 타다. 타다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타다는 얘기는 원래 차에 타다 뜻도 있어요. 차에 타다. 버스에 올라타다. 택시에 타다. 자전거 타다. 오토바이 타다 씁니다. 그리고 스키 타다. 알아요? 스키 타다 씁니다. 스키야. 스키 타다. 또 뭐 있냐면 불을 탔을 때도 써요. 불을 요리해요. 그런데 요리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탔어요. 다 탔어요. 음식이 탔어요. 음식이 쪄는 데에 까맞졌어요. 탔어요. 콤태 안 돼요. 못 먹어요. 타다 씁니다. 그다음 보세요. 풀다. 풀다도 많이 써요. 언제 써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문제를 풀다 씁니다. 문제를 풀다. 풀다는 뭔가 자이 꽤 새 뜻이 있습니다. 해결하다 풀다의 뜻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온 거에 어떻게 하는지 그때그때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자 1번 내용들을 먼저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영화에 나온 배우 이름이 뭐예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딸기는 늦은 봄에 나오니까 겨울에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나오다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그 영화에 나온 배우 GMBN 배우 이름이 뭐예요? GMBN 땐 나지 이름이 뭐예요? 영화에 나오다 씁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다. 아 안내방송이 나오다. 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딸기는 늦은 봄에 나오니까 늦은 봄 한국에서는 보통 늦은 봄 하면 5월 5월 정도? 4월 말 4월 말에서 5월 초 늦은 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늦은 봄에 나오니까 딸기가 늦은 봄에 많아요. 늦은 봄에 나오다 늦은 봄에 딸기가 많아요. 늦은 봄이 돼야지 딸기는 제철과일이 되는 거예요. 제철과일 딸기는 늦은 봄에 나오니까 제철과일은 이때는 늦은 봄이 돼야지 딸기가 제철과일이 되는 거예요. 제철과일이 되니까 나오니까 겨울에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딸기가 귀해요. 귀? 귀해요. 왜요? 늦은 봄이 되면 딸기가 많지만 겨울에는 딸기가 없어요. 그래서 딸기가 겨울에는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딸기가 귀하니까요. 많지 않아요. 언제 나와요? 늦은 봄에 나와요. 딸기가 늦은 봄에 나와요. 선생님이 베트남 과일 중에 좋아하는 거 있는데 까바이 까바이 티에우 선생님 그 과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과 쩜쩜한 선생님 좋아해요. 그 과일도 언제 나와요? 보통 4월 5월에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에 과일 많아요.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그런데 6월 7월 과일 과바 티에우 없어요. 그리고 있다면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일은 계절 제철 과일이 아니고 지났으니까 귀해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2번 들어보세요. 자, 2번 들어보세요. 생선을 너무 센 불에 구우면 타니까 약한 불에 구우세요.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요. 이번 추석 때는 버스를 안 타고 기차를 타야겠어요. 음, 자, 이거 다 타다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거 뭐 있어요? 버스를 타다, 기차를 타다 있죠? 네, 그래서 음, 알 수 있는데 생선을 너무 센 불에 구우면 생선은 뭐예요? 까 생선을 너무 센 불에 불이 세다 네, 너무 센 불에 구우면 타니까 타단 얘기는 쩌는 된 색깔이 검은색으로 돼요. 타니까 약한 불에 구우세요. 자, 약한 불 센 불 합니다. 불이 세다 불이 약하다 음, 약하달라 예우 세달라 음,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월급을 타면 자, 월급을 타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월급을 타다 월급을 타다 음, 오늘 월급날이에요. 홈라이 르 오늘 월급날이에요. 오늘 월급 타요. 오늘 월급 타요. 기분 좋아요. 네, 월급 타요. 자,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요. 네, 한국은 보통 직장생활을 하면 처음 직장생활을 해서 첫 달, 처음 월급을 타요. 그러면 부모님께 선물해요. 네, 부모님께 선물해요. 음, 베트남도 아마 똑같아요. 그죠? 네, 베트남도 선생님이 들었어요. 월급 타면 선물해요. 부모님께 선물해요. 봄에. 부모님께 선물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문제의 계속이에요. 자, 3번 들어보세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친구한테 조금은 꽂어요. 시험에 떨어져서 학생들은 취직을 하거나 다음 해에 다시 시험을 칠 거예요. 아이가 5층짜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려서 살았대요. 음, 자, 보세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생활비가 했죠. 없다 이럴 때도 떨어지다 씁니다. 생활비를 나피 씽호아. 따라하세요. 생활비가 떨어지다. 생활비를 다 쓰다. 네, 했죠.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친구한테 조금 빌렸어요. 무한, 빌리다, 꾸다,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빌렸어요, 꽂어요, 빌렸어요, 꽂어요. 무한의 뜻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다, 시험에 합격하다 반대예요. 시험에 떨어져서 학생들은 취직을 하거나 다음 해에 다시 시험을 칠 거예요. 아이가 5층짜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려서 살았대요. 나무에 걸리다 이런 데 있으면 여기 아이가 딱 이렇게 걸린 거예요. 나무에 걸리다. 이거는 뭐예요? 기적적인 거예요. 나무에 걸려서 살았대요. 오, 다행이에요. 그 다음 4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구름이 많이 낀 걸 보니 비가 올 모양이에요. 옷이 너무 작아져서 좀 끼는데 고쳐야겠어요. 내가 우리 팀에 끼면 이번 시험에서 틀림없이 이길 거야. 두 번째 보세요. 옷이 너무 작아져서 좀 끼는데 고쳐야겠어요. 옷이 너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끼어요. 옷이 너무 끼어요. 불편해요. 끼어요. 이렇게 씁니다. 옷이 너무 끼는데 고쳐야겠어요. 또 내가 우리 팀에 끼면 이번 시험에서 틀림없이 이길 거야. 이번 시험이 아니라 이건 거의 보통 시합이죠. 시합. 이번 시합에서 이길 거야.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이길 거야. 시험이 아니라 시합이에요. 경기하다. 게임하다. 게임. 그래서 이번 시합에서 이길 거야. 그 다음 보세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못 풀었어요. 내가 자꾸 화를 내니까 더 미안하잖아. 화 풀어. 머리를 묶는 것보다 길게 푸니까 더 멋있는데요. 자, 보세요. 머리를 묶다 씁니다. 자, 머리를 묶다. 자, 머리 이거는 머리를 풀다 씁니다. 머리를 푸니까 더 멋있는데요. 자, 화를 풀어. 자, 화내지마. 화 풀어. 자, 입구에. 화 풀어. 이렇게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화 풀어. 문제를 풀어. 네, 머리를 풀어. 네, 그렇게 써요.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친구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가장 골치 아픈 일, 힘든 일이 뭐예요? 학교에 다닐 때 어떤 과목이 힘들었어요? 골치 아팠어요? 비주, 수학 또는 문학 또는 과학 이런 문제. 어떤 골치 아팠어요? 어떤 골치 아팠어요? 어, 힘들었어요? 머리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음,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문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해 봅시다. 자, 오늘 비 올 확률, 있다, 없다, 없다, 또는 적다, 많다, 100%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비주, 예를 들어서 오늘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날씨가 안 좋아요. 자, 이런 거 방학 때 고향에 갈 확률, 다음 달에 하숙비가 오를 확률, 하숙비가 오르다, 가을에나, 2010년 내에 한국이 통일될 확률, 통일될다, 통년, 민남바, 민북,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 진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 내년에 서울에 있을 확률, 몇 년 내에 서울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확률, 서울의 교통문제가 복잡해요. 자, 그 친구가 이 문제는 풀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얘기해서 작성해 보세요. 비트 써보세요. 숙제예요. 자,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